마라토 아버지, 맛이 어떻습니까? 마라토 나라토 고맙습니다. 아무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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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십니다! 집으로! 자기야. 갔습니다. 잘 자다. 어우! 푹! 짜네! 뚝서 맞나? 말하듭니다. 뭐? 말하듭? 아따 야 죽이네 독서 어따 쓸까 아버지 와 한강이 이래 넓었나 마라도 대한민국 최 남단 아이가 뭐 물어 왔노 짜장면 집 아이가 짜장면은 부산에도 천지 빼까리로 깔려있는데 짜장면 한그릇 물어 마라도까지 왔나 좀 바릅니다 짜장면이 야 이 ㅅㅂ 징하네 진짜 야 날씨는 좋은데 바람이면 어 뭐 뭐 장난 아닌데 어 짜장면 이거 먹었네 뭐 틀먹었네 날아가겠는데 아 그래?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꼰대이 구독하셨습니까? 네 아 그러세요 뭘 구독을 해 야 화장 찍어놔 야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구독을 아 했어요 아 하셨어요 아유 안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오세요 예 오세요 아니 거기까지는 안가고 예 예 예 예 야 이거 이것들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예 네 올라갔어요 즐거운 쭉 많이 만들어 가십쇼 예 뭐라구요? 2대 1 모르신 위에 뭐 뭐 뭐 뭐 뭐가 올라가 있는데 톳 톳 근데 굳이 뭐 이렇게 바람 막 시게 부는데 밖에서 꼭 매겨야 되나 내릴 저 안에도 있는데 실내도 완전 플렉스네 뭐 회먹고 싶으면 일본 가고 스파게티 먹고 싶은 구라파고 불란서 가고 그런 거 가 아버지 야 이거 시간을 안 보고 있었네 우리 배 5분 후에 출발합니다 뭐라 추시를 했었는데 뭐라고? 5분 후에 출발합니다 배가? 시작 야 인마 여유 있게 와서 모여야지 인마 이거를 오오 맛이 어떻습니까? 말아도 야 말아도 왔는데 폭탄 전쟁 말아도 배지 빼주고 배지야 1분 지났습니다 그 배로 주면 다음 배 없나? 없습니다 배로 주위 flare 시야 3불 자시면 빨리 먹는 게 맛있어 보이네 으흠흠흐흠 우와 근데 여기 사람들 많은데 아무래도 열심히 더 해야겠슘라 사람이 어디 들어가면 어허허허 대충 보겠다 뭐 사람이 와봐 나도 너무 걱정해 으응 동물의 오징어 달고 임마 자랑을 몇 번 남아 아버지 걸어가면서 드셔야 될 것 같은데 먹어봐 들어가 맛있겠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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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10 12 12 가윤아! 죄송합니다. 가윤아! 죄송합니다. 네. 입 닦아줘야 하는거 아닌가? 네. 네. 사이다 사이다. 왜? 사이다 왜? 이거 빨리 꼭 먹어야 되는데. 요즘 MZ 하들이 여기서 먹고 사이다 먹을게. 가자. 수고하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천천히 드세요. 예 예 뭘 앉아서 천천히 먹어. 우리도 모여야지. 우리도 모여야지. 아버지만 먹어라? 배 시간 인마 배 시간이 다 됐다며. 고수야 빨리 빨리 왜. 어? 그렇게 해야지 아버지가 맛있게 드실거 같아. 야 이 새끼는 나는 이 새끼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지금. 급하게 입맛 지금 뭐. 찰, 찰 정도로. 뭐는데 이씨. 야 이 개. 으흡! 헤엣! 글쎄!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